정봉주 김의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게 너무 가혹하다 불출마 압박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판사가 혼내고 왜 거짓말 했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그런 법정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너무 조중동 의식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김일경 후보가 정말 김관영을 이길 수 있고 군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출마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항상 조중동 겁내 갖고 김의겸 자르려고 하고 정봉주 원종권 사태에 일어났으면 정봉주 재판의 어떤 내용만 봐도 정봉주 의원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기회는 주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 그러면 저는 내는 거에 찬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고 경쟁력 있는 후보면 민주당 뻣뻔해져라 좀 임종석도 광진구에 내보내라 지금 광진구 오세훈이의 바람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지금 광진구가 제 고향이잖아요 가봤더니 지고 나서 무슨 명분 찾을 거야 안 그래 여러분들? 나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 뻣뻔해지고 자유한국당 후보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면 무조건 내보내라 어디서 듣도 못도 못한 청와대 인사들 투입돼갖고 자유한국당한테 깨지고 나면 무슨 명분이 필요해 선거에는 졌지만 명분은 있었다 국민은 피를 토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임종석 실장 본인의 입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래갖고 조중동 의식하지 말아라 조중동 뭐 의식할 거 뭐 있어요 국민들이 여러화같이 자유한국당 후보 하나만 꺾으면 모든 게 용서돼 왜 경쟁력 있는 후보 표창원 의원도 다시 생각해라 총선 패배해서 원망 듣느니 본인이 정말로 국민이 원하면 자유한국당을 꺾을 수 있는 후보면 나와라 다들 난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정봉주 민주당 조중동 의식하지 말고 지지층과 국민을 의식해라 지금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응하지 말아라 이길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 같으면 반드시 정봉주 의원 임종석 표창원 김의경 그 누구라도 자유한국당만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출마시켜라 총선 패배하고 명분 개나 갖다 줘라 정말 나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무슨 총선 쥐고 나서 무슨 명분 찾을 거야 조중동 언제든 민주당 편 들었어 조중동 의식하지 말아라 그 보이지 않는 중도는 강한 측에 붙는 성향이 있다 과거같이 우클릭해야지 중도가 붙는다는 옛날 정치 하지 말아라 제발 경쟁력 있는 후보들 반드시 내보내고 억울한 사람들 만들지 말아라 민주당이 지금 눈치를 봐야 될 건 지지층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지 조중동에게 나쁜 기사가 나올까봐 겁내는 민주당을 바라지 않는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봉주 김의경 살려라 살려라 임종석 표창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라 손혜원 입당시켜라 손혜원 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홍보전문가를 무소독으로 있는데 모셔가지는 못할 망정 뭐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난 이해가 안 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홍보전문가를 저렇게 무소독으로 있는데 지금 손혜원이 무슨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손혜원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전문가를 무소속으로 저렇게 냅두는 게 맞는 거야? 서로 못 사가려고 싸워야 되는데 정신 나가는 거지 정선 이길라 그러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손혜원 의원님이나 정봉주가 누구 때문에 감옥 갔는데 BBK 저격하다가 억울한 옥살이 BBK는 이명박이란 건 전세계가 다 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안 그래 여러분들? 왜 민주당은 늘 누가 이러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냐고 누가 당을 위해서 싸우겠냐고 당을 위해서 죽으라고 싸웠는데 법정에서도 무죄가 나와 1심에서 무죄도 나오고 오히려 재판전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떤 판사가 판결문을 보면 엄청나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정봉주 의원이 오히려 증언했던 사람들을 혼내는 판사의 목소리가 있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누가 이러면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겠냐고 전부 뒷짐지고 앉아서 조심하려고 그런 수작이나 부리지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지 그게 내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그런 민주당이 되는 것이지 자꾸 종중동 의식해서 정봉주 배제하고 김의견 배제하면 누구랑 싸울 건데 명분지고 지랄이고 무조건 총선 이겨라 민주당은 이번에 대한민국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에서 총선 명분 찾다가 말아먹으면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